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강서구의 아주 특별한 이벤트 가치의 가치 미술전이 지난 14일까지 4일 동안 염창동 올브 갤러리에서 열렸습니다. 강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미술을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고 정신장애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소통하며 함께 살아가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강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이번 전시를 위해 지난 9월 한 달 동안 강서구 내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미술강사를 파견해 다양한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한편 오는 24일부터는 한 달 동안 강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